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재밌게 보내셨나요? 아니 저번에 미국 회사 이야기 시리즈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미국 회사 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회사 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본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온볼딩 프로세스입니다. 미국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입사원이 받는 교육 과정을 온볼딩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마다 인턴도 그렇고 풀타임도 그렇고 이 온볼딩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온볼딩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걸 좀 비교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에서 되게 당황스러웠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국 회사의 온볼딩 프로세스를 정말 정말 잘 정리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 기사는 인디드에서 가져왔고요. 인디드의 New Hire Onboarding Checklist and Guide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10월 31일 날 출간된 기사인데 만약에 미국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Set up accounts and create logins. Prepare new hire paperwork. Conduct employee. Training and orientation. Schedule check-in plan.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네 가지 분야를 잘 준비를 해놓으면 일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Guide to onboarding new hires.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 기사에서 잘 정리를 해놓는데요. According to the Gallup에 따르면 29% 신입사원만이 온볼딩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회사마다 정말 온보딩 시스템이 다른데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거. 근데 저는 이게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군데에 미국 회사를 거쳐왔지만 저도 네 군데 중에 정말 완벽했다.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딱 한 군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5%인 거죠. 저도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온보딩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진짜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회사 입사 앞두고 계신 분들이면 체크리스트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 테이블이 나왔거든요. 타임 테이블 for the onboarding process.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이야기들인데요. Before the first day. 첫 출근날 전에 뭐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first day. 첫째 날에는 뭘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first week. 첫 주에는 뭘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first month. first 90 days.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는 first week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90일 동안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efore the first day. 출근 전에 뭐를 하냐. 여기서 봤을 때는 오피스 출근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이메일을 만들어주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로그인도 해보고 꼭 필요한 것 같은 자료 같은 거를 웰컴 패킷이라고 하는데 웰컴 패킷을 전달을 해줍니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일하는 데 필요한 필수 사항 같은 거를 먼저 개인 이메일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출근 전에 좀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은 컴퓨터를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소기업이랑 좋은 대기업이랑 프로세스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랩탑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 데이터 분석과 브이로그 보면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가 뭐냐 그리고 사양이 뭐냐 이거를 꼭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알려드리려고요. 좋은 대기업은 컴퓨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맥을 쓸래? 윈도우를 쓸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맥 유저다. 그러면 맥을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윈도우 유저다. 그러면 윈도우 사양의 컴퓨터를 보내줍니다. 온볼딩 프로세스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회사는 맥이랑 윈도우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맥을 선택해서 현재는 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기업이 있어요. 고르는 선택권을 안 주고 그냥 재고 남는 거를 보내줘요. 그래서 회사에 가보니까 어떤 애는 맥을 쓰고 있고 어떤 애는 윈도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맥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답변이 랜덤이야. 그 시점에 회사가 고유한 렛탑에 따라서 회사에 입사해서 쓰는 컴퓨터의 종류가 달라진다. 저는 이제 소기업도 다녀왔거든요. 작은 기업에서는 노트북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윈도우 썼습니다.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다녔던 대기업 회사들은 컴퓨터가 다 출근일보다 늦게 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늦게 와가지고 특히 좋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현재 지금 기업도 일주일 정도 늦게 왔어요. 컴퓨터가 아니 지금 빨리 입사해서 빨리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고 열심히 적응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안 오는 거예요. 엄청 엄청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입사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번에 이렇게 컴퓨터 늦는 일이 생기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 HR 잘못이기 때문에 제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 그리고 소기업은 출근 전에 도착을 했어요. 한 4일 전에? 이때가 제가 출근했을 때가 연말 휴가가 껴있는 데여가지고 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보내주시고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기업만이 출근 전에 컴퓨터를 보내줬다. 그래서 출근 전에 컴퓨터를 받으면 이 웰컴 패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트북 어떻게 셋업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비밀번호라든가 내 회사 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첫째 날 전에 이걸 셋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설레였던 것 같아요. 컴퓨터 딱 처음 봤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연봉 협상도 다 끝나고 오퍼레터에도 사인을 다 한 후니까 좀 소기 제일 후련할 때인 것 같아요. 컴퓨터를 받으실 때 마음껏 즐기시길.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로 가는데요. 퍼스트 데이에는 뭘 하는지를 보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이 회사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듀스하고 퍼스트 워크 어사인먼트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블랙포인트로 보면 스케줄 오리엔테이션 그 오리엔테이션을 셋업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거는 오피스 가는 경우에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전체 미팅하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입사한 날 바로 전체 미팅이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피스로 출근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매니저님이 앞으로 너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첫날에 전달을 해주시는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어땠냐. 첫째 날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일하고 그 다음에 회사와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의 권한을 받는 작업을 했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이 웹사이트에 대한 권한을 받는 게 진짜 진짜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권한을 받기까지 한 한 달이 걸린 경우도 있었고 어떤 거에 대한 권한을 얻는지에 따라 다 다른데 첫날에 이 권한을 다 받으라고 메테리얼이 오거든요. 자료가 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씩 권한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되게 되게 복잡하고 되게 되게 짜증나는 일인데 이거를 꼭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확실하게 권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 이거 권한 다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일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권한이 없어. 일이 딜레이 된 진짜 주요 원인이거든요. 진짜 꼼꼼하게 다 받아놔야 되고 진짜 꼼꼼하게 그 웹사이트에 내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첫날은 이게 일이었다. 이게 정말 일이었다. 근데 소기업에 들어갔더니 소기업은 권한을 받아야 하는 그 웹사이트가 거의 없었어요. 한 한두 개 정도? 회사 이메일 같은 거 셋업하고 이 정도?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왜 그러냐면요. 큰 기업 자체 내에서 쓰는 웹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소기업은 본인의 웹사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를 쓰기 때문에 제가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도 어떤 웹사이트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세스를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다. 어떤 어세스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회사의 모든 웹사이트 있죠. 제가 이제 일할 때 써야 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 웹사이트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웹사이트를 하나하나 클릭해보면서 혼자 활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도 이런 웹사이트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 쓰는 웹사이트고 데이터는 여기서 끌어오면 되고 어떤 데이터는 여기서 뽑아야 되고 이런 게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은 회사와 나의 일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익히는데 대부분 시간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웹사이트가 얼마나 많냐면 들어가자마자 웹사이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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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니까 정리해놓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레디를 해놔라 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제 직책에서는 한 30개 정도? 다큐멘테이션까지 다 합하면 한 50개 정도를 핀을 다 해놨어요. 언제든지 클릭 한 번이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하고 셋업하는 작업을 첫째 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첫째 날에 매니저님과 이렇게 1대1을 하면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될지 사내 교육이라고 하죠. 사내 교육 일정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첫째 날에는 대부분 HR 서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 서류 작업?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때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았어요. 뭐 추가로 사인할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첫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점이 일단 대기업은 일주일 동안은 전혀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오리엔테이션 듣고 회사 관련된 웹사이트 보면서 조금 익히고 회사 교육 같은 거 듣게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소기업의 경력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웹사이트 권한 주고받고 뭐 매니저님이랑 미팅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첫날 입사했을 때부터 저는 업무에 투입됐던 기억이 나요. 바로 그날 일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첫째 날부터 일을 빡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대망의 퍼스트 위크입니다. 아니 첫날에도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그러면 첫 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 기사에 보면 introduce 프로그램 웹사이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을 맡게 될 것인지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매니저와 얘기를 하면서 answer, question, Q&A 섹션 가지고 한 주가 끝나는 날에는 매니저님과 이제 피드백 회사 일주일 지냈는데 어때? 뭐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뭐 질문이 없는지 터치 베이스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군데 미국 회사를 경험을 했잖아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정말 정말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좋은 대기업, 좋은 대기업은 이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회사가 워낙 크다 보면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이렇게 축약어라든가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세의 목표,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전반적으로 배우고 이 업계는 어떤 건지 업계의 전반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 대기업은 업계 전반도 배우지만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의 문화를 습득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좋았던, 진짜 좋았던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거는 뭐 다른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피어 트레이닝 제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웹사이트를 봐야 돼요. 이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야 돼. 이 웹사이트에 대한 교육을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은 팀에 있는 팀원이 직접 이제 원오원으로 실시간으로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코어커들, 다른 직장 동료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의 사람들한테 피어 트레이닝을 원오원으로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각자 자기 소개도 하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도 함께 배울 수 있어가지고 바로 일에 투입되는 데 있어서 되게 되게 효율적이고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업에서는 피어 트레이닝이 없었고 잘 레코딩된 그 사내 교육 자료를 나눠줬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그거 보면서 공부하는 게 다였다. 그리고 소기업! 소기업은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배우는 거 없고 바로 실전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전에 투입돼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하는 프로세스였어요. 이제 모든 온보딩이 다 끝났고 그 다음 주에 회사의 가장 큰 미팅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때가 회사에 입사해서 아마 신입사원으로 발표할 수 있는 가장 큰 미팅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이 한 140명이 돼가지고 140명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새로 입사한 누구누부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진짜 진짜 자기소개를 뭐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외국인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사람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회사 내부에서 자기를 인트로듀션하는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맷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지 그전에는 어떤 회사에 있었는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합의가 있는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인디드 기사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미국 회사 온보딩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았죠.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거 다른 회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 보는데 더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제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미국 회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